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짧게 만들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몇 개의 희망을 소개할 수 있는 희망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 희망의 희망의 희망 희망님, 뭐 그리지? 푸들입니다. 푸들이요? 네, 저희 집 갈색 푸들이예요. 뭐 나올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거 대충... 대충 캐릭터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게 웃긴 장면이 아닌데... 앞으로... 아, 못 먹다가 먹으니까 맛있네. 목 아파요. 상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요. 내게 해결되기 부끄러워. 작은 날이 뱉지 말고 우루 자꾸 만들기 싫다. 빨리 나파요. 오늘 힘드시겠다. 이제 돈이랏습니다. 나은이 날 잘 먹으세요. 이거 저지가 좋아. 영상도 제게 해야하나? 승인. 또 구성하는 사람, 또 구성하는 사람, 어 resurrected zijn. 희망의 희망의 희생을 잘 만나고 주제한 사람은 대단합니다. 저 komun another하고 너무 위험한 사람은 Prop2when 다섯 번 배웠다. 냉동실인 줄 알기로. 최고의 별. 우리 둘. 최고의 틈. 최고의 리iency. 최고의 리 Yoshi와의 희생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까 나는? 뭘까? 뭐야 뭐야 이 놈? 와 진짜 못해 아 왜 이렇게 털어놨어? 4. 5. The way he rests his head on his hand and his pinky does that thing. 아, 성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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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지게. Habit No. 6. When he gets super happy and his gummy smile comes out. 아, 씬은은 그나왕이 너무 아쉽다. 네. 아, 남발이 veux기. 아, 씬은 네. 그렇다. yr양이 이빨 마음이 남고여서 완전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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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